왜냐면 여기 노래 자란 사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일단은 조금 한 번만 올려볼까요? 네 I don't know why 지금 이 순간 멈출 수 없는 기분 N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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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높아 진짜 미안한데 그 방금 애드립 부분 도은씨가 해볼 수 있어요? 방금 유리씨가 했던 부분? 어서 내게 와줘 tonight 오오오오 예 이게 좀 더 듣기 좋은데? 나는 고은이 소리가 조금 더 땡땡하게 들리긴 하거든요 뭔가 내가 센터 정말 하고 싶었는데 한 번도 뭐 센터라던가 킬링카페 주인공이라던가 무언가의 주인공이 돼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센터는 떠나가는구나 지금 한 번 더 해보고 지금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둘 다 제가 봤을 때는 안정적인데 이 파트를 누구의 목소리가 뭔가 더 어울리느냐가 문제인 것 같거든요 이번엔 고은이부터 한번 들어볼게 이런 상황이 생겨진 게 미안하긴 하지만 저도 살아야 되잖아요 이거 해주세요 잠깐만요 네 어서 내게 와줘 tonight 오오오 예 오오오오 오오오오 어서 어서 내게 와줘 tonight 오오오 오오오 예 찞사람nek 어떻게 고르지 아 못 고르겠어 투표할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메모 메모컬입니다 저희리입니다 와우 그대로 아쉽게도 2대1로 언니가 한 표가 모자랐어 괜찮아요 나이도 포지션 평가 때는 해야지 이렇게 왔는데 잘 안 돼가지고 뭔가 매번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아쉽게도 다 끔없이 너에게 줄게 예라짱 됐어 예라짱 됐어 왜냐하면 보여드려야 되니까 제가 메인보컬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려야 아시니까 아예 보여드리지도 못하고 떨어지게 될까 봐 그게 제일 속상한 것 같아요 음 음 음 으 으 으 안녕하세요